밀킷 느낌 좋아요 옛날 생각 난다 잡 Elisa 우리 오빠 그리 Prison 끝났어? 전국아? 네 끝났죠 핸드폰 넣어주세요. 진짜 연결이 되네요. 건강기의 맛을 찾아요. 팀 정답! 안경팀 vs 김석진 팀. 사진 너무 많아. 세세하게 올려주셨는데? 아래! 저요. 공비혁. 여러분 저는 달려나 방탄을 보고 계셨습니다. 광고 타임이야. 대박이다. 먹고 싶은 거 있어. 제이 형. 먹고 싶어. 우리 제이 형. 먹고 싶어. 먹고 싶어. 먹고 싶어. 먹고 싶은데. 국물만 먹어도 되겠다. 5등 국물이 진짜 진심이다. 마지막 연수의 두 번째 호연은요. 댄스를 맞춰봐야 합니다. 제이 형. 어? 드디어 너의 시간이 왔다. 내 댄스를 맞춰봐. 어. 아니죠? 갑니다. 이따 이번엔 한 바퀴 도시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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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 맞아. 오프닝. 박스. 5, 6, 7, 8. 박스. 빨배바밤 빨밤. 빨바밤 빨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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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밤. 빨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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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밤. 빨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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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밤. 도도도. 그 자리에 앉아요. 도도도도. 오케이. 콩콩콩콩콩콩 st. 오케이. 또 돈은 도시는 거 아니야? 시작 전에. 또... 뭔가 도는 도시는 거 아니야? 어? 5, 6, 7, 8 10 RM 지금부터 작은 시 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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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이 생각보다 잘하는데? 감사합니다 우와! 대박! 자신감이 없어요 음악이 뭐 없으니까 모르겠어 진영 왜 이렇게 잘해? 이게 우리가 우리 같이 절박하게 외우다 보면 아 같은 시선으로 봤군요 아 맞지 맞지 절박하게 외우는 거지 오케이 갑니다 뭐야? 어 이건 좀 어려운데? 어? 지민! danger 땡 아 설마 거기까지 갈까? 어 저는 danger인 줄 알았어 아 아 야 이거 뭐지? 이거 처음부터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면 안 돼요? 여기가 더 이쁠 거 아니야? 도입부 아니 도입부가 아닐 수도 있어 그래서 나 저거 보고 대인자인 줄 알았어 어 그러게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 뭐지?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니요 팔 이렇게 하시길래 맞나? 아 야 이거 의외로 잘하는데? 아 나 모르겠다 진영이 1등이야 뭐야 나 당원스러워 지금 지금 진영이 독주야 어 그니까 진영은 지금 3점이야 오케이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정국 온 정국 온 저 서 있는 것만 보고 저러 복채 잡고 있잖아 복채 잡고 있잖아 아 우리 한 번만 보고 하시는 게 아니구나 어 전체적인 걸 보시고 하시면 오케이 오케이 정국 정국 잘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나 제이홉의 화려한 춤을 보고 싶은데 네 안돼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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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인주 아 이거는 이거는 너무 이건 좋다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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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 보이셨어 오 아임파인 아니었어요? 폴 폴 폴 폴 폴 폴 폴 어 폴 폴 폴 폴 폴 맞는데 폴 와 맞네 진짜 폴 폴 폴 폴 폴 폴 폴 와 하나 맞춰서 다행이다 폴 왜 덤블링 할 것 같지? 나오셔가지고 어? 어? 진 진 런 원? 어? 런? 런? 런이에요? 진짜요? 진짜요? 아니 이게 시작할 때 태형이가 나를 이렇게 샥 밀면서 들어오는 목욕이 있는데 와 형 와 대박이다 형 악무 능력 뭐야? 타네? 저 춤추는 사람 마음이 이해를 하는 거야 춤추는 사람 마음이 이해를 하는 거야 와 진짜 세답 세답 저 동작은 내가 연습했을 때 나왔던 동작인데 나는 이미 저분과 정신적 교류를 했어 형 이거 오케이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정국 제앤 정국 제앤 피 땅 눈물 아 이건 너무 피 땅 눈물이잖아 틀린다 원 투 쓰리 내 피 땅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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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앤 하나 맞추자 어? 달려나가시고 으민 아니 아닙니다 아니 Judy 천국 천국 버터플라이 태용? 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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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용 백럽 페이크 럽 아, 페이크 럽은 너 위해서라면 난 아파도 안전할 수가 없어서 자, 오케이 열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앉아있으시고 앉아있으시고 지민, 봄날 봄날 와, 추웠다 봄날이 저런 게 있어? 네,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아, 이거는 지민이랑 잘 맞췄네 아, 이거 센터가 유리하네 아, 하나만 맞춰서 다행이다 이게 뭐야? 진! 상남자 상남자 어? 진짜 상남자다 상남자 상남자 좋습니다 와, 돼고파 아 너의 오빠 너의 사랑이 난 너무 고파 돼고파 너의 오빠 너의 사랑이 근데 이건 뭐야? 태용이랑 이렇게 하지 않냐? 약간 이렇게 하지 않냐? 준비할 수가 있어 정보해, 정보해, 정보해 정보해, 정보해 이거 너무 진영 지금 다섯 문제 맞췄어 제일 좋다 정보해, 정보지 마 저의欧을 왕팡맨 왕팡맨 네 그리고 아니야, 맞아, 맞아 그런데 아니, 뭔데? 뭘 줬는데? 뭘 줬는데? 불타오르네. 불타오르네. 호비 형 하나도 못 맞췄죠? 하나 맞췄어. 나 하나도 못 맞췄어. 나도 하나 맞췄어. 나 두 개 맞췄나? 호박. 궁금하라고. 봄날 하나? 마음이 많이 아픈데. 맞췄는 문제입니다. 맞췄는 문제는 왠지 내가 맞출 것 같긴 해. 어? 뭐야? 뭔가 중요한 부분이 나왔는데? 와, 설마? 지민. 세렌디피티? 세렌디피티? 네. 아, 진짜. 아니. 아니. 대인공 홍보 아니지? 정국, 정국. 정국. 대인정. 네. 이분은 그래도 좀 하신 것 같은데 동작을. 줄넘기를 한다고? 줄넘기를 한다고? 줄넘기를 한다고? 정국. 어? 정국. 아, DNA. 네. 아니야, DNA 아니야. 이거 뭐지? 줄넘기 같이 뛰는 거? 점프인가? 방팡맨?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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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 설마. 설마? 고민 보다고.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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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그러니까 사실 호비 형은. 사실 호비 형은 팀장인데 이제 내려올 때가 된 것 같아. 이제 내려올 때가 된 것 같아. 팀장님. 잘해라. 잘해라, 프로. 샷. 수영 기전이. 이제 진영이다. 텍스. 아, 약간 무릎을 얹고 뭐. 아니, 아니. 가사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국. 정국. 좌우로 나를 양팔 벌려서 각도 45도 꺾어가지고 웨이브 이런 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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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이건 약간 상상력 테스트네, 상상력 테스트. 아, 여기서 너 못 하면 큰일 난다. 자리에 서서 다리를 어깨너비보다 더 벌린 후 웨이브를 한다. 다리에 서서 다리를 어깨너비보다 더 벌린 후 웨이브를 한다. 다리에 서서 다리를 어깨너비보다 더 벌린 후 웨이브를 한다. 이게 뭘까요? 뭐하는다고?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뭘까, 이게. 이게 뭘까, 이게. 어? 어? 아래. 파이크로브. 네? 아냐? 제이홉. 작은 것들을 위한 씨. 하이 서 웨이브를. 이거 아니야? 하이 서 웨이브를. 이거 아니야? 네?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니야? 네? 웨이브 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콩콩모? 콩콩모? 잠깐, 정국. 웨이브 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콩콩모? 콩콩모. 잠깐, 정국, 정국. 정국. 아, 아닙니다. 배송이네. 어디야? 그대로 해봐요. 자리를... 다리를 벌리고 웨이브를 한 다음에 콩콩콩, 이게 뭐야? 콩콩콩, 이게 뭐야? 왜 힘든 거야, 잠깐만, 뭐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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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is not this strong,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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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처음부터 다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모든 게 국면을 해줘야 돼.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Listen, mama, baby, 나는 전혀 아, 이거다, 이거네. 와, 생각도 못했네. 와, 대박이다. 와, 생각도 못했네. 자, 생각도 못했네. 아, 생각도 못했네. 아, 생각도 못했네. 저는요? 그러면 못 맞춘 거야, 저는? 이런. 제목이 다가 아닌 것 같아. 야, 이거, 야, 이거 첫 파트에는 절대 못 맞춘다, 처음에는. 이걸 왜 이룬지? 오케이, 이런 느낌이지? 오케이, 알겠어요. 야, 이거 서 있어야 되겠는데. 이거 앉을 수가 없다. 네. Let's get it. 옆으로 비스듬히 선 뒤 손바닥과 얼굴을 마주 본 상태로 팔은 위아래로 다리는 조금씩 앞으로 나온다. 옆으로 비스듬히 선 뒤 손바닥과 얼굴을 마주 본 상태 팔 위아래로 조금씩 옆으로 비스듬히 선 뒤 잠시만. 아래! 불타오르네, 인트로. 네, 일게요. 자, 갑시다. Schutz Encour Fire 공기 와, 진짜? 멋지. 와, 진짜? 와, 3점이야? 와, 3점이야? 와, 이걸 맞춘다, 너무. 맞춰. 큰일 났다, 이거. 나, 나 공인 줄 알았어. 다이너마이트. This go of love. I'm into that. I'm good to go. I'm diving. 이 가잖아요. 나는 손바닥과 얼굴을 마지막 상태로 옷까지만 입고 이거 하고 있었어 그게 아니고 나 진짜 페이크 롬인 줄 알았어 나도 페이크 롬 세 번째 문제 진짜 자세하게 설명해야지 왼발을 앞으로 내밀며 오른발을 당겨오고 손은 우킷을 잡고 덮쳐준다 왼발을 앞으로 내밀며 오른발을 당겨오고 우킷은 뭐야? 오른발을 당겨오고 우킷은 뭐야? 지휘 다이너마이트 정상영상 보여주세요 아 이거 맞았네 아 맞았네 아 이거 어렵네 생각보다 와 지휘 형 잘하네 오늘 안무 쪽으로는 그냥 지휘 지금 날라다니고 있어 지휘 형 안무 능력이 대단하네 아니야 지휘 형 자리가 좋은 것 같아 자리 바꾸자 왜? 지휘 형이 기운을 받게 지휘 형이 기운을 받아야겠어 정상영상 괜찮아 나의 춤으로 네 기운을 받은적은 처음인데 이거 자 갑시다 레전드 팔꿈치를 구부린 채로 양 팔을 엇갈리도록 위아래로 들었다내리고 얼굴 앞에서 크로스로 모아내린다 팔꿈치를 구부린 채로 양쪽 팔을 엇갈리도록 위아래로 흔들어내리고 양쪽 팔을 엇갈리도록 위아래로 흔들었다내리고 팔꿈치를 구부린 채로? 제이홉 앙팡매? 땡 팔꿈치를 구부린 채로 양쪽 팔을 엇갈리도록 위아래로 들었다 그리고 얼굴 앞에서 크로스로 모아 내린다 이건 이것만으로는 뭐겠는데?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들었나?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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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이거 여덟아 이거 이거잖아 이거잖아 이거 뭐야 이거? 얼굴 앞에서 크로스로 모아 내린다 너무 여덟이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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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보자 다음 과정 왼쪽 팔꿈치 리듬감 리듬감 있게 툭 올린 후 손바닥을 납작하게 펴서 한 손씩 얼굴 앞에 들었다 내린다 들었다 내린다 형 형 눈이 이렇게 툭 올린 후 손바닥을 납작하게 펼쳐서 팔꿈치를 구부린 채로 양쪽 바라고 얼굴 아래로 들었다가 아 알겠다 지민 네 이거잖아요 이렇게 내리고 팔꿈치 하나씩 이렇게 청소는 체조 청소는 체조 하하하 엇갈리던 위아래를 들었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쪽 팔은 위로 한쪽 팔은 옆으로 뻗어 미흔자 한쪽 팔은 위로 허리를 아 이거 이거 B I need you 한쪽 팔은 위로 옆으로 허리를 굴붙다 폈다 한다고? 이게 뭐야 이게 허리를 폈다 폈다 한다고? 이게 뭐냐고 이게 야 이게 우리 집에 있냐? 어서 오십시오 여기로 오세요 여기 뭐야 이거 진영 등골 브레이커? 다 있네 등골 브레이커가 내 노래가 됐어 아 아 어? 이게 뭔데? 뭔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 아니 근데 이게 순서대로 해도 되게 이상해요 아 아 아 야 야 이거 있냐? 붐 아 이거 안 해준대 아 이거 안 해준대 이거 안 해준대 아 이거 안 해준대 아 아이돌 사비 어 어 어 마이크 드랍 마이크 드랍 아니 아 노래 안 맞춤는데 말해 페이크 러브 네 진 데인저 진 엔호 진 봄날 진 아 아 아 아 이거는 이거잖아 아니야 아 아 아 아 아 니은 맞죠? 아 아 아 아니 손으로 사기 동행 아 이게 뭔데 이게? 야 경부아 그 자리에 뭐 있나 보다 그러게 아 정답 자리 바꿔 자리 바꿔 자리 바꿔 야 이거 단척다 한 번도 넘어치는 거 아냐? 양손을 허리 쪽 높이에서 앞으로 뻗어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고 목은 왼쪽으로 꺾어 돌려준다 양손을 허리 높이에서 앞으로 뻗어서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고 목은 왼쪽으로 꺾어 돌려준다 뭐 이게? 양손을 허리 쪽 높이에서 여기서 이렇게 가잖아요 앞으로 뻗어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고 목은 왼쪽으로 꺾어 우리 다음 거 볼까요? 다음 거 볼게요 오른손으로 얼굴 근처를 쓸어넘기며 몸을 틀어 하늘을 봐라 하늘을 봐라 하늘을 봐라 아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허리 높이에서 이건 알아?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운데? 얼굴 근처를 틀어넘기며 몸을 틀어 하늘을 봐라 네? 깃담눈물 오 약간 접근 좋았어? 오케이 오케이 접근 좋았어 오른손에 얼굴 근처를 이게 우리 안무에 있었나? 봄을 틀어 하늘을 봐라 봄을 틀어 하늘을 봐라 이게 결국 이게 나오거든 준 네 다이너마이트 아닙니다 아닌 거 같아 아이콘을 허리 쓰고 벗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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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돌리세요 돌려 아니 아니 그냥 아 같이 돌려 같이 돌려 그쵸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이게 뭔데? 야 목은 왼쪽으로 꺾어 돌려준다니까 이거야 우리 안무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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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크 드랍 라리다리 와 아 아 아 라리 라리다리 라리다리 너무 바빠 너무 피지 내 어머니 모자라 야 자리 바꿔 아 이제 맞춘 사람 자리로 간다 이제 다음 자 한쪽 발을 위로 찾다가 바닥을 딛고 몸을 비틀며 양팔을 위로 올렸다가 팔꿈치를 꺾은 상태로 다른 높이로 내린다 한쪽 발을 위로 찾다가 바닥을 딛으며 몸을 비틀고 양팔을 위로 올렸다가 팔꿈치를 꺾은 상태로 다른 높이로 내린다 다른 높이로 내린다 한쪽 발을 위로 찾다가 바닥을 딛으며 몸을 비틀고 한쪽 발을 위로 찾다가 바닥을 딛으며 몸을 비틀고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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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클럽 페이클럽 너 유서 배드 너 유서 배드 너 유서 배드 맞네 Memphis 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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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 고향 나 영점이야 나 영점이야 나 영점이야 나 영점이야 나도 영점이야 나 영점이야 나 영점이야 솔직히 요즘은 다 영점이야 여기서해 나 아까 점수가 엄청 얻었는데 여기서 다 깜짝 늦었어 제가 3점씩 얻어가지고 지금 한 번 못 맞춘다니까요? 앞이 두 문제 다? 알았어, 둘이 앞에서 해 자, 갑시다 자, MC랑 MC가 0점이니까 선계 선계 정답 말해 주세요 정답 말해 주세요 쉬운가 보다 상반신을 약간 낮춘 상태에서 왼팔은 어깨보다 낮게 뻗고 왼쪽 다리를 뻗어준다 자, 상반신을 약간 낮춘 상태에서 왼팔은 어깨보다 낮게 뻗고 왼쪽 다리를 뻗어줍니다 아, 자, 이제 뻗어줍니다 아, 자, 이제 아, 자, 이제 아, 자, 이제 어팔은 어깨보다 낮게 뻗고 이런 게 있어? 어, 어렵다 이거 다음 과 할까요? 오케이, 다음 과시죠 어깨에 그룹으로 준대요 어깨에 그룹으로 준대요 어깨에 그룹으로 준대요 그리고 오른쪽 다리와 팔과 다리를 그러니, 야, 이거 뭐야? 그러니, 야, 이거 뭐야? 그러니, 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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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1번 알겠다, 진짜 알겠다 아, 우리 0점인데 이런 거야? 1번 아, 나 진짜 100%다 자, 1번 또 1번 나도 안 맞출 테니까 말 많이 좀 말도 안 맞출 테니까 말도 안 맞출 테니까 아! 아, 정보 정보, 정보 재엄? 안 돼, 정보 안 돼 아, 재엄? 재엄? 어, 아이돌? 아이돌? 이거 맞아, 이거 이거 오른발이지 왼발이 편대 있잖아 왼발이 편대 있잖아 왼발을 뻗네, 그러네 우리 이러고 있었어 아, 고맙다 대박이다 야, 이걸로 어떻게 해, 담았지겠냐 양팔을 접어 오른쪽 팔을 왼팔 위에 겹쳐진 상태에서 높이 점프를 한다. 팔은 양팔을 접어 오른팔이 왼팔 위에... 오른팔이 왼팔 위에... 아래! 제이홉! 제이홉! 원! 중간에 힌트 입을 잘하네. 나는 왼쪽에 머리 묶은 노란색 머리가 잘한 것 같긴 하거든. 제 왼쪽에 두 번째 잘한다. 다시 잘한다. 양손을 허리 근처에 두고 허리를 살짝 굽힌 상태로 오른발을 내딛으며 몸을 90도로 다시 왼발을 내딛으며 90도로 튼다. 양손을 허리 근처에 두고 살짝 굽힌 상태로 굽힌 상태로 오른발을 내딛으며 몸을 90도로 다시 왼발을 내딛으며 90도로 진! 진! 아! RM! 진! 진이 먼저... 디오닉소스 RM 자드시! 아닙니다. 아니야? 필승 이거 아닌가? 아니구나. 오른발을 내딛으며 몸을 90도로... 뭐라고? 이거 아니야? 아니... 이 90도가 아닌 것 같아. 왼쪽으로... 90도 왼발을 하면서 다시... 90도... 이 90도 아니야? 안녕하세요. 이렇게 앉아. 아니... Tindy. 왼쪽으로... 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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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마리.. 고기 마리... 고기 마리... 공기 마리... 고기 마리... 지루, 왼쪽으로... 고기 마리... 나 90도 라고 해야 한거 있었어. 나 90도 이렇게도... 진짜... 잘했어. 형과 한 거 아니에요. 안 Ya, 큰일 났다. 이거 이거 다음번째 점검하시죠. 양손을 주먹 쥐고 아래로 뻗으며 한 다리를 들어 올렸다가 내린다 양손을 주먹 쥐고 아래로 뻗으며 한 다리를 들었다 올렸다 내린다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양손을 주먹 쥐고 아래로 뻗으며 어? 이거 있잖아? 뭐야 이거? I like to stay walking 왕 쥐고 아래로 뻗으며 한 다리를 빠밤 자 다음 거 다음 거 넣어 갈게 어? 1 손 골반에 1 손 목 옆에 내가 웨이브를 한 대 어? 정답! I trade you I trade you 그 넌 아름다워 그 넌 아름다워 넌 아름다워 하하하하 야 되게 청량하다 넌 아름다워 넌 아름다워 하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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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만일 프로그램에서 K-POP 그리고 하성식 전퍼부가 관련된 중간을 지켜야 하는 K-POP 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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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라이트가 하하하 여기 앞에 점수는 의미가 없어요 꼴칙 걸죠? 아니요 아 사실 아 사실 아 차선도 못했어요 지민이랑 기억하지? 맞 아 차선은 동행권 아니 아차 아 차선 많으니까 저번에 무슨 도시락 싸주기 했잖아요 그거 시키죠 와 진짜 최악이다 아 둘 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저거 찍어야 돼 둘 다 걸리면 혼자 도시락 싸서 올라가야지 아 아 오케이 난 진짜 꼴치만 피하자 나도 꼴지만 피하자, 나. 그럴듯하지 않나? 줌 뜨면 됐겠지? 이 손으로 만약 쓰레기통 같은 거 다 뒤져봐야 되냐? 쓰레기통 너무 단수하지 않냐? 나 진짜 가다가 쓰레기통부터 볼 건데. 근데 가능성이 없지 않아. 끝났다. 이거 아니야? 와, 쓰레기통에서 짚진다. 와, 이거 다 왔다. 와, 이거는. 누가 쓰레기통에 짚진을 숨겼냐? 야, 쓰레기통에 짚진 누구냐? 어? 이거 있어요? 야, 야. 야, 야, 야. 먹자, 먹자. 먹자, 먹자. 이거 니꺼지? 니가 쓰레기통에 숨겼지? 일어나. 아, 진짜. 아이 걱정 simpler. 안녕히 계세요. 야, 야, 야. 좋겠다. 탈지. 상대방시장. 적중. 하단지. 정격. 찾기. 평소에 내게 생활을 알게 됐어. 열심히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요. 보시죠.